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남이 잘못해 일어난 교통사고에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소비자 보호단체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소비자 보호단체인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이 비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400달러에 달하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뉴욕과 시카고 등 10개 대도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레시브의 경우 8개 지역의 운전자들에게 과실, 비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이코와 파머스 보험회사 역시 일부 주에서 최대 10%의 보험료를 인상했으나 스테이트팜은 비과실 운전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 이번 보험료 인상에서 LA와 오클라우마 시티는 제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오클라우마주는 주 전역에 걸쳐 비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오클라우마 캘리포니아주 비과신량